양념을 못 먹는거에요? 아니 그 양념... 양념을 안먹으면 못먹는거에요? 그냥 프라이드집 이런 데 시키면 안들어가는데 탱크 곳이 탈 태닝이었나? 끝내 이러고 다니니까 탈 태닝 하죠 잘 태웠다 와이프 오기 전에 잘 보여야되니까 와이프 오기 전에 잘 보여야되니까 하나 더 chlorine 오늘 밤동 부대가 세정opa 출발! 출발! 춤췄으니까 냉동농 일시sa 신호도 안보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야까지는 차와 힌드에서 저 누구좋아요 형, 2명, 2명, 2명 종덕이 결혼했는데 유종이랑 그냥 좋아한대요 재수씨 보고있지? 아니, 와이프 좋아한다 해야지 신형인데 브레이먼 신형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미 늦었어 니가 다 나간대 악마이팬진 나이까지 나간다 아니, 여기 운전한다고 해서 흥미롭지 않습니까? 언제부터 했는데요? 누가 베이스푸드라이버? 면허 있나? 진짜 어른이네, 이제 신용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는 아직 안 났어요 옥카, 옥카 옥카가 짱이시다 카드 있습니까? 저요? 네 카드는 있어요 신용카드? 신용카드 있는데 잘 안 써요 체크카드만 써요 체크카드만? 네 주로 어디다가 써요? 주로요? 음식 밥 먹는 데만 써요 배민의 맛 써요 주로 어떤 거 시켜 먹어요? 주로요? 그냥 주로 탄식 1인분만 시켜 먹어요 진짜요? 거기 가면 주문 많은 순만 시키면 그래도 평상해요 진짜 오늘같이 더운 날 뭐 먹어야 돼요 먹어만게 흔맛이 없으니까요 가볼까, 치러? 가볼까, 치러? 가볼까, 치러? 가볼까, 치러? 배우 선배님이에요 하나 주셔요? 지금 이분에서 그때 두 번 하나 주셨어요 스무살의 기를 가져가신다고 아,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근데 안아 달라고, 안아 주시던데 안아 달라고 했어요? 아뇨, 아뇨, 그때 막 현댁 선배님이 한 번 안아 보고 싶다고 계속 데리고 가서 말하셨다가 안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운동화에 갑자기 한 번 와 보라고 갔는데 안아 주시던데 안아 주셨어요? 어떻게 안아줘 꼭 안아 주시던데 혼자 안아 주셨어요? 기분이 어땠어요? 아, 좋았죠 아니 그게 뭐 약간 소원? 뭐 그런 거였지 않아요? 약간 그런 거였죠 근데 이렇게 쉽게 안길 줄 몰랐어요 아, 스윗한 남자였어요 휘천에서 밥 사주시고 고기 사주시고 어 고기 몇 인분 먹었는데요? 그때요? 그때 두성이 형이랑 저랑 대효 선배님이랑 트레이너 코치님이랑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20인분은 꽤 먹었던 거 같은데 남자 4명에서 20인분이면 좀 많은 것도 아닌데 박살이 내야지 내가 그때 박살났어요 아 그래? Szóak 열심히 한 마디 지금 마치 프리셋 코리안 프리셋 코리안 어디 아파? 어디 아파? 네 여기 햄이 노래 다하냐? 송이 형 노래 다하네 어 송이 형 노래 다하네 깜짝 놀랐어, 저 얼굴이라서 되게... 노래 잘했어? 어, 노래 잘했어 진짜? 황홀할 줄 알았는데... 왜요? 제가 황홀하고 올게요